현재 터키 하타의 주 안타키아는 기원전 4세기 헬레니즘 시대에 셀레오코스 1세에 의해 셀레오코스 왕조의 수도로 건설되었습니다. 셀레오코스 1세는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수도를 안티오코스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안티오크라고도 불립니다. 이후 안티오코스의 지배자가 비잔티움에서 우스만 제국으로 바뀌는 15세기 중반부터 트리키의식 발음인 안타키아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년이 흘러 20세기 중반에 안티오키아가 터키 공화국의 영역에 포함되면서 안타키아로 정착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5대 대주교구가 있었습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그리고 안티오키아입니다. 그 정도로 안티오키아는 초기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안티오키아가 교회의 중심지로 이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아시아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비단, 향신료 등 교역품이 안티오키아를 따라 유럽에 흘러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안티오키아는 아랍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기들도 이 도시를 차지하면 중계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안티오키아는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던 중 7세기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슬람이 팽창해서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안티오키아를 비롯한 시리아 지역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안티오키아를 아랍식으로 안타키아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슬람 제국의 지배하에서도 안타키아는 무역 중심지로 남았습니다. 이후 제1차 십자군이 1098년에 안티오키아 공방전을 통해 도시를 점령하면서 기독교가 다시 차지하였고 이후 안티오키아는 안티오키아 공국의 수도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8차 십자군 전쟁이 끝난 직후 맘루쿠 왕조의 바이바르스가 안티오키아를 점령하면서 다시 이슬람에게 넘어갔고 이후에는 기독교 세력이 더 이상 안티오키아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내다가 20세기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자 연합국과 오스만 제국은 세부르 조약을 통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나눠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아타트리크 무스타파케말이 터키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중에 터키와 그리스는 1921년 알렉산드레타 산자크 지방을 자치지역으로 두기로 합의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세부르 조약에 의해 여전히 시리아의 일부였습니다. 터키 독립전쟁이 터키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1923년 터키 공화국이 건국했지만 같은 해 연합국과 터키 공화국 간의 로잔 조약이 체결되면서 알렉산드레타 산자크 지방은 프랑스령 시리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레타 산자크 지방에 터키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프랑스령 시리아와 자주 마찰을 빚었고 터키는 그 점을 활용해서 이 지역을 자국에 병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 남부에 살던 투르크 민족이 히타이트의 후손이라는 논리로 하타이라는 지명을 고안하고 알렉산드레타 산자크를 하타이라고 새롭게 불렀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서 독일 나치당이 정권을 획득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프랑스는 프랑스령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 공화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이미 시리아와 레바논의 독립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타이 지방 문제까지 심각해지면 프랑스는 국내에서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터키가 하타이 문제를 국제연맹에 회부하였고 국제연맹의 감독하에 1938년 하타이 지방에 하타이국이 잠시 동안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외교적 압박과 주민들의 투표욕으로 이듬해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대다수 주민들이 터키와의 합병을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1939년 6월 29일 터키에 합병되면서 하타이 지방은 터키의 하타이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 되었지만 시리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공식 지도에 하타이 지방을 자국의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터키가 이곳을 굳게 지켰고 국제적으로도 터키의 영토로 인정되면서 실질적인 군사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트리키의 땅인 하타이주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면서 다문화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순이파인 터키인과 아랍인이지만 시아파 이슬람 분파인 알라위파 그리고 기독교인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